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님의 예수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요단강이 바로 세례받으신 곳이죠 성령 충만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아직 설교를 한다거나 병든자를 고친다거나 아무 사역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받음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는 거였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먼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그 다음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이 우리 안에 성령님의 임제와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뭐 겉으로 보면 다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 결정적 차이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의 임제가 있는지 없는지 바로 그겁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면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어지고 떠나신다면 그때 우리는 빈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한때는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에 계셨는데 그가 교만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나니까 그는 빈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가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나오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오지만 그 성령께서 떠나시고 나면 악령이 들어와서 역사를 해서 번뇌하게 한다 그러니까 사울은 신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그는 껍데기만 남은 존재가 됐고 고통과 번뇌의 삶이 그를 힘들게 했던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 반면 베들레엠의 목동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그게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베들레엠의 보잘것없던 목동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나 전적으로 성령께서 그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걸 다윗 본인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뭐 있었나 내가 무슨 능력이 있었나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만약에 성령께서 떠나시면 나는 사울이 껍데기만 남듯이 그렇게 되고 말 거다 이거 다윗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나중에 그가 바세바와 가늠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눈물로 통해 자목하면서 지은 기도의 시가 10편 51편인데 그는 그 속에서 다른 거 구하지 않고 성령님을 거두지만 말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그게 10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성령님이 떠나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고리도전서 12장 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오늘 예배당에 오시고 가정에 계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이렇게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또 성령님은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성도답게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도와주신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부족한 저를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능력을 얻으시고 그 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곧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거기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12절에 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당혹스러움을 느꼈어요 여러분 12절 말씀 어떻게 돼 있나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뭐 좀 이렇게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를 당혹스럽게 만든 건 끄트머리에 나오는 몰아내신이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니 여러분 몰아낸다는 단어가 뭡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에크발로라는 거거든요 에크라는 말과 발로라는 말이 합쳐진 겁니다 그런데 에크는 저 바깥쪽으로 그런 뜻이고요 발로는 이렇게 집어던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에크발로가 무슨 뜻일까요? 밖으로 획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굴 던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집어던진다 그걸 여기서는 몰아낸다고 번역을 했는데 너무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 성령님은 예수님을 뭐 집어던지듯이 막 이렇게 떠밀어가지고 광야로 내보내시나 이거 읽으면 무슨 느낌이 드느냐 하면 어떤이가 문 열고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막 바깥으로 내쫓아갖고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밀려나가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의하여 광야로 밀려나간다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예수님께 왜 이렇게 거친 표현을 사용해 가면서 이런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성부성자 성령 삼위일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거칠게 광야로 몰아냈다는 걸 뒤집어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해 본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광야로 나가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광야로 가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표현해 가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나가게 했을까? 이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시고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돌아오자마자 일어난 일은 광야로 밀려나는 거였어요 우리는 여기서 성령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도 주시고 우리가 병든자를 위해 기도하면 병든자가 낫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순조롭게 형통하게 잘 돼서 가정이 복을 받고 교회는 성도가 늘어나서 부흥하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우리를 푸른 촌장과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인도하시듯 기쁨이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런 인도 표현해 본다면 아주 부드러운 인도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닐까 우린 그런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해 보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는 건 부드러운 인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거친 인도였어요 그것도 광야로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셨어요 따뜻한 폭신한 침상은커녕 맨땅에 쪼그리고 주무셔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은커녕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평안하시기는커녕 사탄에게 계속 공격당하시고 시험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거친 인도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만 광야로 나가시도록 이끌거나 몰아내거나 이렇게 거칠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도 때때로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아니 왜 부드러운 인도로 좀 기쁘게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신의 물가로 이끄지 않으시고 왜 그럼 광야로 우리를 이끄시나 이렇게 질문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 대답은 이겁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저 닭장 안에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연약한 병아리처럼 되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창공을 수사오르는 독수리처럼 만드시기 위해서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목적이기 때문에 혹독한 훈련을 위해서 광야로 나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메시아 사역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거기서 더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도 도전하지 못할 사탄을 물리치시는 주님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으로 우리 주님 그 이후에는 뭐든지 능력 있게 감당하셨잖아요 마치 100미터 달리기 선수가 출발 직전에 온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그러다가 팍 뛰쳐나가는 총알처럼 뛰쳐나가듯 우리 예수님은 그 40일 동안 광야에서 당신을 철저하게 채우고 준비하고 계셨다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님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인도에 순종해야 됩니다 때때로 성령께서 광야 같은 곳으로 거칠게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 거기에도 순종하시고 그 인도에 따르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한 성도 되게 하시려고 나를 광야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이 죽음의 율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8절 말씀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거칠게 끌고 가셔도 괜찮아요 광야도 괜찮습니다 어디든지 저를 끌고 가셔서 훈련시키셔서 제가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되도록 강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광야로 이제 갔다 합시다 그럼 예수님처럼 광야로 우리가 이끌린 바다 가면 거기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째는요 광야에서는 밖을 향해 나가는 삶 대신에 우리의 안을 향해 안을 향해 나가는 여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나요? 오늘 말씀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광야에 있는 거 뭐뭐 있습니까? 우선 그 광야 자체가 있죠 그 땅바닥에 돌도 있고 광야가 있죠 그리고 들짐승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께 수종든 천사들도 있어요 다 있어요 다 거기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없나요? 사람은 없는 곳이에요 이게 참 의미심장한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광야를 향해 설교하러 오셨나요? 들짐승을 고쳐주러 오셨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 위에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인 곳으로 가시기 전에 참 역설적인데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오신 것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면 그들에게로 바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먼저 가셨다는 건 사람들에게로 가시기 전에 당신 내면으로 들어가는 게 먼저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가 익숙한 성령님의 역사는 뭘까요? 방향이 반대예요 우리들은 바깥으로만 나가려고 그러지 우리 안으로 향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 능력 받았느니 하는 이들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하기를 좋아하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설교하지 않아요 나 다 알아 나는 그 말씀 다 아는 사람이야 남에게는 들으라 하면서 자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죽어요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았다는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받아야 된다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요 밖을 향해서는 그런데 정작 자기 영혼을 향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영혼의 욕망과 교만의 암세포가 퍼지고 있어도 모르는 거예요 바깥만 보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은 섬기고 다른 사람은 사랑해 주겠다고 하는 이들은 많지만 자기 자신을 제대로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자기는 왜곡된 인생을 살고 병든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이들이 향하는 방향이 바깥으로만 향하지 자기 내면을 향해 안으로는 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뭘 하기 이전에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는 사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람이라고는 너 혼자만 있는 거기서 네 자신 속을 먼저 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는 그런 의미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충만해 가지고 절기를 지키러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다 놓고 멋지게 설교하는 그 베드로는 우리가 부러워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 자기 죄를 생각하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통곡하는 그 베드로는 닮으려고 하지 않는 이상한 성령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병든 것이 여러분 광장으로 진출하기 전에 밖으로 나가기 전에 영혼의 골방으로 먼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기 전에 안으로 들어가도록 거기서 먼저 엎드리도록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를 보도록 그래서 우리 자신이 먼저 변화되도록 거기가 성령께서 몰아내시는 광야인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준비되고 그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그게 영적 순서에 맞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이었냐 하면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면 채우는 곳이 아니라 다 비우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금식하셨는데 이거 다 비우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라 했죠 그러나 우리는 뭐든지 먹어 채우는 데 비해서 예수님은 반대이셨어요 다 비우셨어요 그리고 오로지 그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하셨어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그러면 세상에 모든 영광을 다 줄 것 같이 말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깜짝 놀랄 일을 해서 싸구려 영광과 명예를 채우려고 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놀라게 해서 박수받고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이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계단을 따라 내려오셨어요 싸구려 박수받는 대신 예수님이 택하신 건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였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주여 생명의 주여 진정한 영광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또 그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하라고 이 사탄이 유혹했지만 우리는 마귀에게라도 절해가지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반대이셨어요 그 모든 거 다 비우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셨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그래서 부정한 욕심과 모든 유혹을 다 비우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질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지향했던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 충만하면 능력 없고 이것도 저것도 잘해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유명해지고 날 가득 채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광야로 몰고 나가시는 성령은요 오히려 싹 비워 정결한 영혼이 되도록 하시는 성령이심을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광야로 몰고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이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먼저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 먼저 체험하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옮겨갈 때 우리들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교인을 많이 모으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면 사람을 더 모을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 300권 정도의 책만 읽으면 그 분야에 웬만한 전문가 소리 들을 수 있고 권위도 가질 수 있고 와 대단해 이런 칭찬도 받을 수 있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로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였나 나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었다 교인이 늘어났고 그리고 알려주고 유명해졌더니 나는 한없이 교만해졌고 다른 동료 목회자들을 우습게 생각했고 성도들을 존경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취급을 했고 누가 뭐라고 말하면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윽박질렀다 나는 내 속이 썩어가는 거 몰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혹독하게 훈련하시던 여러분 그 목사님은 어떤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성령께서는 그 목사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는데 그냥 품이 있게 걸어가기 한 게 아니라 진짜 막 몰아냈는데요 질병이라는 광야로 병원 침대라는 광야로 몰아내셨어요 그분은 큰 수술을 영거퍼 세 번이나 받으면서 광야로 몰고 가시는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저는 한국교회가 어려워진 건 이 영적 순서가 뒤틀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장으로 나가기 전에 골방으로 가고 광야에 가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온갖 은사로 무장을 해서 그 다음에 광장에도 나가고 그 다음에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감화하시고 조금 이따 부를 찬송과 가사처럼 애통하고 괴개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락교회가 정결한 교회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언제나 연담받으며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령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광야로 몰고 가시는 성령님 비우게 하시는 성령님 엎드리게 하시는 성령님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는 성령님 주님 닮는 걸 가장 기뻐하게 하시는 성령님 하나님께서 채우실수록 더 내려가고 더 낮아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도록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는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모아서 성령님 저에게 충만하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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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